아 이것도 유즈맵이 산 미니게임이에요 한마디로 128가지의 미니게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몇 승리할까 10승리할게요 자석 인간 제작자 죽이기 아콘 폭발 저글링 잡기 하자 이걸로 잡으라고? 아 이렇게 해서 잡는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서 먼저 점수를 따는 사람이 이기는거구나 아 이제 알겠어 나와 그렇지 내가 먼저 점수 딸거야 나와 내가 먼저 이길거야 아 이렇게 해서 점수를 따는거구나 아 내가 이기겠어 이건 아 너무너무 느린데 핫템이 정말 핫템이 느려 이겼다 이겼다 됐어 화랑님이 선택하세요 이제 이거는 서로 지나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랜덤이네 뭐야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러커를 생산하거든요 스커지가 그러면서 킬을 해야돼요 가능한 저는 대문자로 할게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모양있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그냥 뱅뱅 그럼 이겨요 기억하세요 아 제가 지금 121킬이죠 못 움직이는데 왜지 방금 못 움직였어 뭐 때문인지 몰라도 이거는 쭉 돌아가야돼요 가능한 굽치지 말고 이렇게 해야된다고 해야되나 그렇지 내가 이기겠군 이번에도 또 버그 걸렸다 자 이번엔 내가 나의 승리구나 됐어 나의 승리군 됐어 이겼습니다 호호호호 어때요 뭐 쉽죠 감기 조심하세요 대각자 죽이기? 좋은데 뭐야 저거 그러니까 이걸로 녹색이 GP를 죽여라는거지 옆머디로 저기있다 아나 이럴수가 지나갔네 어딨지 여긴 아 큰일났어 놓쳤어 어디 없나 애들 없는데서 찾아 죽여야 될텐데 없어 너모 이번에는 못익을거 같애 여기있는데 왜 안잡는거지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가져가면 돼 여기있죠 한마리 더 아 잠깐만 내꺼야 한마리 더있죠 아 제기랄 여기 한마리 더 빨리 점수를 따라가는데 너무 안나오네 내가 느린거긴 한데 하지만 너무 렉이 좀 있다고 해야되나 이거 저기있네 야야야야 일로와 어디가 제기랄 아 연두가 이겼어 아 쟀네요 샤오팩니 안녕하세요 오싱이 맨초점과 같이 해주세요 아 이거 연두님 이겼네 이번에 아 하 아콘 포파요 열두명이 시민을 갖게 된다 아콘을 랜덤으로 포파하는데 주위에 있으면 좋게 된다 마지막 시민이 사면 아 그렇구나 알겠어 이게 어떻게든 살아나는거잖아 그러니까 아칸 근처에 가면 죽어요 지금 가능한 마지막까지 살라고 하는거죠? 아 미친 잠깐만 야 나 죽었다 아 이거 힘들어 포커빈에서는 나이트 메오다 여느님이 잘하시네 지금 여느님이 엄청 잘하셔 지금 아 이게 서로 나눠서 움직이는건가? 죽었죠? 갈림 보호하는거 같은데? 여느님이 갈림 보호해주고있네요 아 좀 좋은 훈훈한 장면이네 죽었네 아 지금 점수가 좀 높죠? 저런 동점이군 요리 일루와 요리 이거 물자 요리 일루와 요리 술래잡기 어떤 한명은 술래가 된다 아 그렇군요 나한테 오지마 그렇지 이거는 그냥 피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쭉 돌아 그렇지 끝났네 아 으리입니다 강아지 으리 강아지 이름이 으리에요 여보세요 호호호 안돼 호호호호 난 안죽었어 크흐흐흐 강아지 스팀팩이 없지 스팀팩 있으면 거기지 셀린이엠 왕니 안녕하세요 레장롱니 안녕하세요 오신겸에 초청과 초기저기 놀러오세요 잘가 자 이제 나네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심리전이에요 그냥 압박을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됐어요 갈림한테 죽어있어 나를 노릴 것 같으니 난 빼야겠어 됐어 과연 어떻게 될까 갈림의 운명은 사망이군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 이거 1대1 때 제일 재밌겠다 넌 날 못잡는다 왜냐고요? 이렇게 해갖고 하니요 이게 아 미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이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큰일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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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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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야 이건 과연 어떻게 누가 이길까 이것도 컨트롤을 잘하면 돼요 연눈이 잡히죠 저러면 가라피카츄라니 이번에 포켓몬 월드 챔피언 1위였지 연눈이 이겼네 연눈이 성승리네요 지금 나나? 아 나 아니구나 랜덤이구나 남자는 다 뭐 다른거 하시네 랍시 슈팅게임도 괜찮은데 뭐지? 숨어있는 녀석 죽이 러코와 시민이 있다 러코와 시민을 강제하택하면 숨어있는 유닛을 주고있었다 그렇구나 아 이렇게 해서 해야되구나 형님 안녕히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하는거였구나 이러면서 점수를 얻는거구나 아 여기 있을텐데 그렇지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거가 이걸 움직이면서 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내가 다 잡을거에요 누가 1위일까? 조항이 1위일 것 같은데 이번에 왜 안나오는거지? 어디 한마리가 남았는지 됐어 아 내가 잡았나? 헐 이번엔 조항이 이겼네요 드로지언니 안녕하세요 오징임의 추석과 같이 계속해 데려오세요 아 깜짝 남자는 랜덤 무너지는 바다 상대방이 움직이는 커세오를 외부시켜라 뭐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어? 밖에 나가면 죽어 어이가 없네 헐 그러니까 이게 보석 위에도 올라가야돼 범위야 보석 위에도 올라가면 죽어요 이동력 런을 차단하는거에요 이래서 잘가 아 그 다음 스테이지네 이거 이러면서 이동력 런을 이동력 런을 잘가세요 호호 잘가세요 그래 이렇게 하는거고 큰일났어 뭐 저걸 풀면 되는건가? 어떻게 해야되지 이건? 큰일났어 큰일이야 안돼 아 이걸 하기가 어렵네 아 내가 자살하면 안되지 왜그러지? 헐 미친 아 이거 어렵네 이번에 헐 아 지금 파랑님이 이기면 될거 같은데 이거 좀 오래걸리네요 좀 오래걸리고 짜증나는 게임이군 이건 차단하여서 죽었죠 갈림 점수 받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되지 렉이 좀 살짝 있어서 이게 헐 보라님 날 저격했어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더블킬이야 뭐지? 보라님 봐 아 아 보라님이 날 저격했어 헐 이건 뭐라고 해야되지 이건? 이건 오그라 너부터 죽여라 헐 왜 자꾸 날 노려 헐 헐 나 이사람들이 진짜 나만 노려 헐 헐 헐 과연 연두가 이겼네요 헐 진짜 잘한다 가자 바운스는 또 뭐지? 스커지의 폭발을 피해라네요 이건 아 이거구나 스커지를 피하면 돼 이건 헐 나와 헐 나 죽었어 이러면서 폭발이 하는 거구나 리버한테 부딪히면 이게 폭탄이 터지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 아 이러면서 리버가 생성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네요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궁금하군요 정말 다들 잘하시는데 안 죽어요 점점 난이도 안 올라가 칼생님 드디어 승리하셨네요 뭐지 방금 나 밥 좀 먹고 싶네 어 아직도 안다고요? 당연히 아직도 하지 뭐할까? 궁수 궁서에 달리는 거야? 미친 잘 만들었네 미친 아하나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쫓아다니잖아 얘들이 야 애들이 빈공지능적이네 이거 누가 1등 할지는 참 궁금하네 저 탱크하고 이게 야 이거 언제 여기까지 올라가? 개갔네 우리 잠깐만 큰일이야 피해주죠 아싸 1등이다 내가 과연 1등을 할 수 있을까 탱크 피해주죠 야 이 새끼 연두 괜찮아 1등 할 수 있어 아마도요? 그렇지 내가 1등 할 거다 아 이런 미친 시부를 큰일이야 큰일이야 안돼 이럴수가 졌어 또 뭐지? 타겟 혼란 프로보 도망치기도 있네요 프로보 도망치기네요 이건 어떤 걸까? 우리 형 바빠 잠깐만 파일럿을 지울 수 있네 파일럿 못 지워 큰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난 도망가겠어 그리 안돼 내가 이번에 1위가 될 거다 야 한마리 더 늘어났어 이게 뭐야 가면요 큰일이야 아 이럴수가 야 주황 유인해 주황 주황 유인해 주황 주황은 유인해 근데 나 여기 있어야지 큰일이야 아 여기 또 있으면 되겠네 아니구나 미친 정말 잘 만들었어 한 번 맞은 애는 더 못 들이게 해놨네 야 제작자가 이거 잘 만들었네 일단 유리 이거 구로와 아나 이거 던져주다가 내가 죽어왔다 유리야 응? 뭐지? 큰일이야 큰일이군 큰일이야 안돼 올 랜덤 하자 랜덤 아무거나 해 니가 하고싶은거 해 주황 삼수인데? 아 아니구나 울트라 사베 울트라로 살아라 많이 나서면 죽이거나 또는 도망쳐라 도망가야되나? 죽이자 못 죽이네 가능한? 나 중앙에 있어야지 큰일이야 아마도 죽일 수 있다고 했지 그렇지 한 대 때릴 수 있었구나 때려 큰일이야 서로 못 때리게 해놨네 아 이건 뭐라고 해야되나 아 이건 뭐라고 해야되나 줄거 같은데 맞지 이건 죽을 삘이군요 연두만 따라다니겠습니다 연두를 따라다니면 안죽겠지 아니 죽겠는데 큰일이야 정말 큰일이군 안돼 야 연두가 이겼네 야 연두가 이겼네 이번에 야 연두가 이겼네 이번에 얘들 다른 맵하자 이거 어려워 야 이 멍청아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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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인가 어 연두가 이겼네 아 큰일 날 뻔했다 지금이야 지금이에요 됐어 어 연두가 이겼어 또? 이야 이건 뭐라고 해야되지 아 네데 아 네데 아 네데